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2023년 5월 14일 일요일 오늘 벤쿠버 날씨가 33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더위를 피하려고 다들 물 있는대로 많이들 빠져나왔습니다 저희도 오늘 칠류학에 있는 칠류학 레이크 왔는데요 굉장히 지금 말이 시렵습니다 저 앞에도 지금 와이프가 김밥하고 떡볶이 먹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뭐 한 오후 2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사람들 뭐 혼자서 노 짓고 재밌게도 놀고 있네요 재밌게도 놀고 있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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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